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인영수 오토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또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인데요. 이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36,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시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개별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26% 올랐고 S&P500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3% 올랐습니다.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게 러셀이천 지수라고 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가 오늘 2.6%가량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은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가 8%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거침없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CNB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자들이 테슬라 관련 옵션을 대거 쌓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포드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같은 경기 회복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포드가 5%, 옥시덴탈은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항공주와 소매 관련주들도 모두 초록색으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실적 장세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F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아마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ISM의 제조 구매 관리지수가 전달보다 이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예상한 60.3을 웃돈, 60.8을 기록했습니다. 60을 넘는 수치는 이제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확장세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세이냐를 구분하는데 이제 50을 웃돈 수치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추세가 개선이 되고 있다. 특히나 백신이나 부스터샵과 같은 것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면 훨씬 더 그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7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수치가 지난 여름에 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피크 때 그때 기록한 피크 때에 비해서 지금 그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7 이동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2천 명 수준이고요. 이 수치는 지난 2주 전보다 13%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확진자 수도 줄고 있지만 이제 입원율이나 이제 사망자 수도 모두 2주 전 대비 모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벤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UBS 글로벌 웨스의 솔리타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올해 같은 경우 순익 증가율이 한 자기네가 볼 때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으로 볼 때 주가 지수가 내년에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전망치를 내년 12월까지 전망치를 5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지수는 S&P 500 지수 예상치겠죠. 이번 주 시장에서는 당장 이제 수요일에 나오는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11월이나 혹은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글래메드의 제이든 프라이드 씨는 지난번과 같은 테이퍼 텐트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자체가 아주 점진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시장에다가 연내하겠다 그리고 언제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프라이드 씨 같은 경우는 파울 의장이 특히나 이 테이퍼링을 발표하면서도 테이퍼링의 테이퍼링 자체가 이제 금리 인상 시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FOMC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못 가격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더 빠른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의 잘못된 배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누가 누구 얘기가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에만 해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호주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모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국 통화정책회의가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각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결국 예상보다 더 일찍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캐나다와 영국의 단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빠른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영국이 이때 이번 주 기준금리를 15pb가량 인상할 것으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주였죠. 양쪽 완화정책을 종료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빨리 인상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 17일에 중앙은행 총재가 만약에 이제 지금과 같은 상품과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미래 인플레이 기대를 계속 끌어올린다면 중앙은행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후 BOE가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62%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양쪽 완화정책을 종료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내년 금리 인상 전망치를 내년 말에서 내년 중반 분기로 이제 앞당기면서 시장에서는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0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라가르트 총재가 밝혔었는데요. 이후에 오히려 그 유럽의 단기 국채 금리들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20위가 내년 말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 여름에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 보시면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말에 연준이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의 80%가량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 한 차례 그리고 말에 한 차례에서 총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이체방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각국 중앙은행과 시장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가게를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좀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좀 느린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 리드 씨는 둘 다 맞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만 맞을 거라는 거죠. FOMC 이외에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입니다. 그 고용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도 있지만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시장은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수치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4.5%를 넘어서는 4.9%, 8% 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4.5% 됐었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 시장에서는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이게 언제쯤 반등하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경우 일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섹터별로 에너지와 그리고 이미 소비자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유틸리티 산업 그리고 자재 관련주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통신, 헬스, 기술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내년 말에 첫 번째 위성,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스타링크처럼 이제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아마존도 이제 수천 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그것으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걸 바로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인터넷 분야에서 이제 가장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스타링크죠. 또 스타링크 말고도 이제 다른 영국의 업체도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퍼 위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걸 내년 말에 이제 첫 번째 인터넷 위성을 띄우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마존의 그 카이퍼 프로젝트는 저개도 위성 3,236개를 띄워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이날 발표가 됐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이제 이 같은 계획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코카콜라가 56억 달러를 주고 이제 그 음료업 제조 바디아머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코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바디아머의 지분을 15%가량 사들였었고요. 이날은 나머지 지분을 모두 56억 달러에 사들인다고 발표한 겁니다. 바디아머의 지분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펩시가 갖고 있는 스포츠 음료인 겟토레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보면 70%가량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시장을 바디아머와 이제 코카콜라가 양분해 있었다면 이제 코카콜라가 바디아머를 인수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의 10월 자동차 인도량이 전달보다 65% 줄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자동차 부분의 반도체 공급에 타격을 입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제조라인 자체의 업그레이드나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한 것이 이제 자동차 인도량에 타격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니오의 이 같은 수치는 경쟁사죠. 리오토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이제 7,649대로 전달 대비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8%가량 는 것과 비해서 이제 좀 대비되는 성적입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그 전기트럭 업체죠. 리비안이 지금 다음 주에 IPO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고요. 기업 가치는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리비안이 지분을 20%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지금 나스닥에 다음 주 화요일에 로드쇼를 거쳐서 이제 다음 주 중에는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요일 FOMC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제 시장은 좀 더 관망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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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